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풀렸어. 이 시가 중에 내력이 좀 있어요. 여자로 인해서 분명히 개망신을 당한 적이 분명히 있어. 나이 어린 여자를 건드렀던, 건드렸겠지. 어린 여자를 어떻게 했는데요? 어린 여자를 어떻게 해, 저 취행을 했겠지. 나이 처먹어가지고 싹싹 빌어야 되고. 건드렸다. 결혼을 했던 부인이 알아요? 알겠지, 왜 몰라. 뒷구녀랑 호박식하고 보통 아니야, 그것도.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밖에사가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천 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같은 공수. 운 풀렸어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백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번 보고 이렇게 떴다방처럼 그런 점집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거 성향 자체도 안 되고. 저는 안 받고 이런 부분. 왜냐면 그분들은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없는 돈에 하는 건데 최선을 위해서 열심히 빌어줘야지. 또 선생님은 사기를 안 칠 것 같다고 하는 외모 때문에. 사기 칠 저기저기 저거 주제도 못해 저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는 방법이야.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사기를 올려주시는 분이죠. 맞죠? 그럼요. 그런 사기를 올려주셔야지. 안 돈 사기를 치고. 요즘에 뉴스 보면 징역 사는 무당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쫓아가고 이 사람이 정도 없고 오로지 돈만 보고 쫓아가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비를 받든 이 굿돈을 받든 치성돈을 받든 우리가 근심돈을 받는 거야. 근심돈을 받아서 그 사람의 근심을 털어내자고 하는 돈이 얼마나 힘들겠어. 알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근심을 갖고 사는지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 50년 이씨 남자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네. 네. 좀 노년이죠. 잘 하여튼 살았지. 인생을. 인생을 잘 살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돈도 벌고 나에 대한 이름도 알렸고 어떤 뭐 편안하게 살았어. 살았는데 문제는 살면서 끝까지 내가 거운 머리가 파프리토로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지. 안 돼. 살다 보니까 서로의 약간 의견 충돈도 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이 돼서 사실은 깨지게 돼 있지. 아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 깨지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깨지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가 이 시가 중에 내력이 좀 있어요. 내력이 뭐냐면 조금 약간 조강지처하고 살다가 이렇게 살면서도 약간 바깥에 눈을 돌려서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지. 그때 보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놔두고 나가서 기생집 다니면서 저기도 했고 이렇게 한 게 있지. 아 진짜예요? 있어요. 이 집에. 이 시가 중에 원래 양반 집안인데 원래 양반들이 양반들이 기생집 다녀요? 그럼요. 양반들이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기생집 다니는 거지 아니 뭐 쌍놈이 머슴이 돈이 있어. 기생집을 다녀. 누가 머슴을 알아주기나 해? 그냥 앞들만 치워야 돼요? 그럼. 옛날에 다 입구 벽을 가진 사람이다. 여자도 거느리는 거지. 요정 가고. 그럼. 요정 가고 하는 거지. 무슨 돈 없는 사람이 머슴이 무슨 수로 요정을 가고 그래. 그럼. 내 시간도 못 먹게 살리는데. 진짜 맞는 소리네. 근데 이 시 남자분은 왜 그래서 이분 같은 게 내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고 했어. 잘 살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여자로 인해서 분명히 개방신을 당한 적이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이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 이 사람. 네네. 70이 넘었잖아. 그렇죠. 70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그만큼 거느리기도 받고 돈도 있고 했는데 약간 그거에 내력이 있다 보니까 여자를 나이 어린 여자를 건드렀던 건드렸겠지. 정말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개방신 당했잖아. 개방신 당하고 나이 처먹어가지고 저기 뭐야. 싹싹 빌어야 되고. 건드렸다. 건드려가지고 내가 볼 땐 그래. 개방신 당한 거 아니야? 싹싹 빌고 지랄하고 나이 처먹어가지고. 빌었다고요? 그럼. 안 그러면 가만 놔둬? 내가 이렇게 그냥 잘 살고 그냥 흠집 없이 살다 가냐 이런 꼴을 당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상처받았는데 자존심이고 지랄이고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 저 쳐 들어가야지. 제가 이분 많이 사주 넣었는데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가지고. 왜 지랄 연병을 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서로 그냥 무슨 조금 편안하게 우리 살자. 연병을 하고 지랄하고 이 지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결혼이 끝까지 검은 머리가 흰머리도 가지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누라도 마누라도 아닌 척하면서도 뒷군자로 호박식 가고 보통 아니야. 거기도 같이 눈을 돌렸다고? 그럼. 그것도 보통 아니야. 쌍방으로? 그럼 보통 아니고. 그럼 끼리끼리 만났다? 그렇지. 왜냐하면 서로가 황혼의 이혼인지 지랄인지 나이 먹었으면 황혼의 이혼이 어딨어. 다들 각자 각자들 그냥 가진 거 있고 하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지겹고 검택이 나니까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하자고 한 거지. 선생님 여자한테 싹싹 빈 게 보이세요? 그럼. 나이 어린 여자한테 저게 했잖아. 어린 여자한테 나이 처음 봐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에서 어린 여자를 어떻게 했는데요? 어린 여자를 어떻게 해? 저 취향을 했겠지. 지랄하고. 이 식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검사로? 그럼. 결혼을 했던 부인이 알아요? 알겠지. 왜 몰라. 알고서 결혼한 거예요? 뭐를? 이 사실을 나이 어린 여자를 성추행했다면서요? 그때는 서로가 각자들 잘나가지고 연병하니까 그게 흠이에요. 무슨 뭐 딴 데다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선생님 너무 충격이네요. 아유 진짜. 그것만 안 했으면 개망신 떨 것도 없고 그냥 지금도 나이 먹어서 그냥 아주 괜찮을 거 아니야.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해요? 나이 어린 여자를 건드렸다고 지랄하고 꼬셔가지고 사과하고 지랄하고 못 꼽고 빌고 그냥 지랄하고 젊었다고 지랄한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오래된 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그냥 저게 해가지고 각자도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무슨 나이 먹어서 뭔 지랄이야 이게.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냥 서로가. 좀 창피하다. 창피하지. 그리고 이 집안이 이 시간에 집안들이 끼가 많아. 활량이라고 한다. 그럼 끼가 많아. 자손도 원래 아빠의 대를 이어서 원래 가는 사주야 원래. 아빠하고 엄마하고 여기는 원래 이 사람들을 공인이 돼야 되는 사주잖아. 맞아요. 이 남자가. 근데 역시 배우자도 역시 마치 공인이 되는 이 팔자고 서로 각자 존들이 많단 말이야. 각자의. 그러니까 서로 잘났니 그냥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고 그냥 그래. 세상에. 여기는 이제 이제는 진짜 정상적으로 잘 가야 돼. 왜? 자손이 결혼을 해서 손주도 낳고 이제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할아버지면 이제 할아버지의 인격을 갖고 가야 돼. 인격을 갖고. 그리고 이 집은 며느리가 괜찮아. 아 그래요? 며느리가 괜찮아. 며느리가기도 우회사람이 밭들지도 알고 이쪽 편도 들었다. 저쪽 편도 들었다. 며느리가 아주 여우야 여우. 잘 들어왔어요? 그렇지. 여우야 여우. 이분 송충했다는구나. 처음 들었네.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거는 크게 저기가 없어. 이분 자체가 술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술도 이제 못 먹었지. 기러기 딸리죠. 그럼 딸려서 안 되고. 모자육부도 기름이 약해지고. 그럼 술도 좋아하고. 또 이 양반이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야. 얼굴이 반반했나 보죠? 저걸 조심해야지. 어떤 거야? 저 몸을 보면 이 사람은 허리 쪽 허리 쪽하고 다리 쪽을 조심해야지. 왜냐면 이쪽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이지. 그쪽으로 근육 운동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쪽으로 고관절 이런 쪽으로 허리 쪽으로 좋지 않아요. 이분이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좋지 않는데 자기관리를 잘하지. 그래요?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저기 선생님이 얘기할 때 뉴스를 검색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정말 36년 전에 미스코리아 성추잉이죠. 성추잉 했다가 싹싹 빌었네요. 개망신당한 거지. 잘나가다 지랄하다가 왜 못 때문에 여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선운숙 전남편 이영한님. 아 그분이에요? 선운숙은 아시죠? 알죠.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안 좋게. 그렇지. 네. 그래도 잘 살잖아. 흔참 휘무라치고 하다가 그냥 잘 살잖아. 네. 지금 휘무라치다가 휘무라치고 살잖아. 꽃풍구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선운숙이가 참 외로워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외로움을 달까요? 외로워서 이 사람들한테 대접만 받고 공주처럼 이렇게 받고 살다가 이렇게 남자가 됐던 건 대접을 받고 딱딱 같이 있는 걸 좋아해. 왜냐하면 같은 배우자지만 서로가 각자의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외로움이 많아. 자기한테 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걸 좋아해. 그럼 그냥 대우를 해주는 걸 좋아하지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 말을 씻거나 그러면 아주 승질이 나고 화딱지가 나. 막 짜증이 나고. 보통 근데 그 나이 때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안 왔는데 근데 원래 워낙부터 대우받고 살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셨나? 그럼 됐잖아.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살 때 자기만을 위해서 오로지 그냥 그냥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그러니까 그게 불만인 거지. 약간 내면이 어린아이 같으시네요. 그렇지. 아직까지도 나이만 먹었지? 공주 같은 소녀 같은 마음이야. 좀 철부지 할머니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걸 다 까발리고 철딱순이 없이 나이만 먹었지 철딱순이 없어. 저기 이분이 저희 엄마라고 하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철딱순이 없지. 엄마 미쳤어. 방식 다 취소해.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무슨 편안하게 살지. 그냥 엄마 이혼하고 다 얘기해서 그러고 사냐고. 철딱순이 없어. 그것도 관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드디어 이형아 씨 편을 한번 찍었네요. 네. 이건 좀 뜰 것 같아요. 어때? 이형아 씨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좋은 또 연애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뭐 연애를 해. 무슨 그냥 그러고 사야지 뭔 연애를 해. 할아버지로서 예. 할아버지로서 여자 만나가지고 돈 쓰고 비유 맞추고 미쳤어.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 되지. 알겠어요. 고맙습니다.